오늘 용인에서 특별한 자동차 경주대회가 열렸습니다. 무인 자율주행차들이 서킷에서 경주를 벌인 것인데요. 손에 땀을 주게 한 현장으로 최한성 기자와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달려나가는 차량들. 서서히 속도를 높이며 보는 이들을 긴장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관람객을 더욱 흥분시킨 건 이들 차량에 운전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경주에 나선 3대의 차량은 베테랑 레이서처럼 추월과 회피를 반복하며 짜릿한 명장면들을 연출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자율주행 기술 개발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대학생들을 참가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지원한 16개 팀 가운데 3개 팀이 2.7km 코스 열파키를 도는 결승에 올랐으며 이 중 건국대학교 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에 모든 우리의 실력을 한번 넣어보자 해서 이렇게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참가 팀들은 이번 대회를 위해 라이다와 레이더, 카메라 등 센서류를 최적의 위치에 설치하며 자율주행차를 제작했습니다. 연습주행을 통해 고속 자율주행에 필요한 기술을 고도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 기아 연구원들은 자율주행 차량 제작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했습니다. 알고리즘을 짜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엄청나게 많은 열정과 노력이 들어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2년 뒤에 대회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기대가 됩니다. 현대차그룹은 자동차가 주행 중 다양한 돌발 상황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자율주행 레벨 3 기술을 상용차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처럼 선행기술 경연회장을 마련해 대학의 선도적인 자율주행기술 개발도 계속 지원해 나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